안녕하세요. 예보안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제주도에서 내리는 비는 오후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이남지방과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북동기류 영향으로 아침까지 흐리고 빗드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상남북도 내륙지방에도 산발쪽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동해 북부해상으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해안으로 계속해서 동풍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 남부지방에서 서해남부해상으로 기압골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흐리고 빗도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상남북도 내륙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제의도에서 내리는 비는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강원도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면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겠고, 모레 아침 예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나, 오후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밤에 충청 서해안지방부터 다시 시작되어 모레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상간에는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해변기를 맞아 축제나 옹벽 등 수설물 붕괴와 강호수 저수증에서의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남해상에는 돌풍관계,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급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